알로와! 여러분들 반갑습니다! 여러분들은 다들 휴가를 가셨나요? 저는 휴가를 갔다 왔을걸요?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직 휴가를 안 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은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워터슬라이드 타는 곳에 왔습니다 대단하죠? 자 일단은 워터파크에 왔으면은 몸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워터파크 온 김에 열심히 때를 한 번 밀어보도록 하죠 아 시원하다 저드랑이로 구석구석 밀어야 된다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워터파크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나가는 건 많이 부끄럽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제 2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레이저를 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게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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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어이 잠깐만 다 사라졌잖아 아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야겠군요 자 그럼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출발 짜잔 워터슬라이드를 타러 왔는데요 우와 여기 아래에서 보기에도 되게 아득히 멀어 와 여러분 여기서 보트를 꺼내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자 그러면은 출발 우아하이 간다아 우호호호호 이거 약간 보고 있으면 우아하아 간다아 우우우우 간다아 요호 요호호호 어 잠깐만 여기 낭떠러지 아니야 낭떠러지 우아야 물고기가 왜 있어 여기에 안녕 물고가 여기 워터슬라이드에 물고기가 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우와 이거 배 부서지는거 아니냐고 제발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안전하게 그래도 살아서는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난이도라고 하던데 이 다음 난이도는 어떨지 두 번째 워터 슬라이드 빨간색 왜 바닥에 구멍 뚫어있는거 실화냐 이거 빠지는거 아니야 안 빠지네 호들갑 지려버렸고 여기서 꺾는거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꺾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안보여요 간다 떨어진다 여기도 물고기 있는거 같은데 아하하 상어없는게 다있냐 상어 상어 하... 한번이라도 마지막에 가보자 우워어어!!! 자 안전하게 그래도 도착을 했습니다! 이야...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주황색 워터 슬라이더를 타보도록 할까요? 자 그럼 지금부터 주황색 워터 슬라이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! 와아아아아아아아 간다아 수도가 아니라냐 여러분들 야 저 앞에 뭐 있는데 또 물고기다 자 주위 경보 발생 경보 발생 앞에 물고기 발생 어떻게 피해가지 이거를 옆으로 깨해 야 갑자기 쏟고쳐 올라오는거봐 저 야비한 물고기들 이 조그만한 한마리로도 제 인생이 지금 어 여기서 지금 꼬르륵 할 수가 있어요 오오오 간다아아아아 워터 슬라이드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어 이거 의외로 또 쉬운거 같기도하고 자 일단 계속 갑니다 간다아아아아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왼쪽으로 꺾으면 안될거같애 오른쪽으로 뒤로 꺾을래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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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려가면 안되나 고성호거증 있어아 제발 뒤로 갈게 아니게세요 뒤로 가는 공간이 없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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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호하아 이거 뭐야 이거아 무 два아아아아 우어어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어 오 어 여러분들 들어가다 나오니까 아주 그냥 반쪽이 돼서 나온거 같아요 이야 잠깐만 내 뱃살은 왜 반쪽이 되지 않은거지 어어어 안되겠어 몇개 더 타보 들어가죠 이번엔 파란색 타볼까 우와 이거 뭐야 간다아아아아아아아 무서운건 이제 다 겪었다 오 대만 놔봐라 오 풍덩 오 겁나 빠른데 이거 왜이렇게 빨라 오 야 너무 빠른데 야 이 물고기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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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어우 미안하다 부쉈다 으아 물고기 이 조그마한 물고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길을 못한다고 숨어있는 함정이 있었구만 물고기 피해 그래 물고기 피해 난 물고기 따위 무섭진 않지 그래 워터 슬라이드가 무서울 뿐 으오위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 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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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2 안되안대......역 closet 있을 때みんな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!!! 올라가. 올라가. 거슬러 올라가. 거슬러 올라가 이 세상에 이 negotiated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해야겠고 도망가고 싶긴 한데 웅 간다어어어어 난 무섭지 않아 Ouowaaan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跟 könnten 실제로 이런게 있었으면 부딪혀서 다 부서졌다구요 일단은 게임 모드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거에요 ries esta운건가 아 이제 다왔네 아 다왔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어어~~ 와 다 음룸 마지막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 안돼 안돼 카치마 카치마 왜 천천히 가는거야 난 브레이크 밟고 있어 아니 카치 아우 어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워터파크였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워터파크에 오지 마세요 워터파크에 물고기가 왜 있는 거야 자 어떡하네 저는 이렇게 워터파크에서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